안녕하세요, 면접관님. 저는 82년생 윤 김지순이라고 합니다. 저를 꼭 뽑아주세요.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.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안 뽑아요! 의사 선생님, 이빨이 너무 아파요. 요즘 족발 대짜랑 초콜릿 10kg씩 먹어서 그런가요? 제발 사랑니 좀 뽑아주시면 안 뽑아요! 한남충 사장 새끼들이 우리 여자를 탄압하고 있어요. 걱정 마세요. 우리 패미들에게는 여사장님이 있으니까요. 거기 가면 안 뽑아요! 대가리 총마장냐, 니네 같은 시벌!